Q. 왜 제가 저기 있지? 그리고 회식 때는 유네인에 빠져라.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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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우리가 이겼어. 근데 저거 학생치고 너무 복장 불량 아니야? 이거는 캐릭터 미스야. 우리가 이겼어. 너무 진부한 클리셰가 아닌가. 근데 저희는 약간 디먼스 악마들이거든요. 아 이건 이겼구나. 브레이크! 마무리를 다시 뒤돌아 있을게. 이겨 안 갔어. 어? 이겨 안 갔어. 타치야, 거짓말 해줘야 돼. 뭐야? 거짓말 갑자기 랩으로 안 해서 비어, 사운드로. 못 해? 더 채워달라고 안 했잖아. 그런가? 아니. 그냥 좀 멘탈이 혼잡해지는 걸 느끼긴 했었어요. 후! 저가 항상 참가자 입장이었으니까 그 부담이라니깐 그게 그냥 그대로 느껴진 거야. 그게 아닌데도 지금. 타치가 뭘 하는지 모르겠더라고. 열심히 준비하셨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잊힐 때도 있는 거예요. 허희야, 싸빨레일 준비해라.